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조 한지가 프랑스 유물 복원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인 당나무가 없어 해외에서 수입하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권 뉴스입니다. 세월에 결코 바래서는 안 될 가치가 있습니다.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도 그런데요. 제62주년 현충일 추념식이 돈에서도 엄수됐습니다. 가뭄 속에 모처럼 내린 단비에 호국원에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강동협 기자입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의 임실 호국원에는 하루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헌화와 분양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의연히 떨치고 나선 호국 영령들의 헌신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높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종전된 지 벌써 60여 년. 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산화한 전우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토록 아끼던 조국을 지켜내고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게 아쉽기만 합니다. 호국원 묘역에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계속됐습니다. 정성스럽게 묘비를 챙기고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과 물품을 준비하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전쟁에 자원할 정도로 나라 사랑이 깊었던 아버지의 늠름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보고 싶습니다. 임실 호국원뿐 아니라 전주 군경묘지와 무주충원탑 등 도내 곳곳에서도 수많은 참배객이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군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추가로 AI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익산 오산인데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으로 밝혀지면서 파장 확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유리홍 기자입니다. 익산시 오산면의 한 개인주택에 출입금지 팻마리 세워졌습니다. 얼마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키우던 토종닭 21마리 가운데 7마리가 폐사해 검사한 결과 AI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익산 북부시장과 완주 삼례시장에서 닭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지난 3일 AI가 발생한 군산 서수의 오골계 농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로로 전통시장에 AI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시장 상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택에 남아있던 토종닭을 설처분하는 한편 반경 10km 방역대에 포함된 농장 40여 군데에 이동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림이 있는 양계 밀집지역이어서 해당되는 가금이 200만 마리가 넘습니다. 46농가에 225만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대를 설정을 해서 통제를 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한편 전라북도는 전 도민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난달 10일 이후 시장이나 군산 서수 농장에서 닭을 구입한 경우 신속한 신고로 2차 감염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며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금류 사육 농가와 가금 관련 시설의 일제 소독도 진행해 확산되고 있는 AI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수산물 생산량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새만금 간첩 사업 이후 어획량이 74%나 급감할 정도로 어자원 고갈 현상이 심각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찌감치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들이 항구에 몰려 있습니다. 꽃게와 농어 등 여름철 수산물을 잡으러 나갔다가 어획량이 변변치 못해 중간에 돌아온 배들입니다. 최근 10년 새 어획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어민들은 생계수단인 어선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일어난 변화인데 해마다 조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다른 일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도 지금 몇 년째 못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환경이 많이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세계 3대 갯벌이었던 새만금 갯벌이 파손되면서 백합과 바지락 등 이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던 어폐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도내 어업 생산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현재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보다 생산량이 74%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백합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인근 전남과 충남은 어평양이 늘고 있어 소중한 자산인 수산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추경 예산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에 집중되면서 많은 예산이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발굴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추경은 11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 노인 일자리 3만 개 확대, 치매 지원센터의 전국 시군고 확대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군산 출신 박재만, 최인정 도의원은 군산 시민 천여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상에서 공동 참여한 군산조선소 진상조사 청원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고,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5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며 가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 한지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정작 원료인 당나무는 수입에 의존하는 등 한지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무색해 합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마을. 올 봄에 심은 당나무가 싹을 트였습니다. 봄가뭄이 심해 성장이 더디지만, 수시로 물을 뿌려주며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전주 한지의 원재료로 양질의 닭나무를 얻기 위해 전주시가 6농가를 선정해 계약 재배한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유물 보건 소식이 전해지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주 한지. 하지만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조달 재료도 강원 원주나 경북 안동산입니다. 전주시는 7, 8년 전 용복동과 상림동 일대 시유지 4만여 제곱미터를 당나무 특구로 지정하고 1억여 원을 들여 만 2천 주를 심었지만, 생육이 불량했습니다.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 토지가 습한 데다 물빠짐도 좋지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없어 예산만 낭비한 겁니다. 결국 특구를 해제하고 이번엔 계약 재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한지 산업 활성화를 선언한 지 벌써 20년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안정적인 한지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닭나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완주군 구이면 모악터널에서 고장난 채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승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53살 유모 씨 등 7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도내 날린 먼지 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인 15곳에서 쌓아놓은 물질에 먼지 날린 방지 덮개를 덮지 않거나 수송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환경청은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보호대책이 마련됩니다. 전주시는 9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